자민이 전번에 일기연습 다 못 끝낸거 그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가볼까요?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배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육조 안에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 오케이, so you should not eat orange. Should not은 줄였으면 단어할 때 많이 만나봤는데요. shouldn't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래서 너는 오렌지를 모르면 안 돼. 오렌지 오케이, 그래서는 뭐를 줄여 놓은 거죠? 너는 육조 안에 있어서? 너는 육조 안에 있어서 라는 말을 줄여 놨죠? 그러면 원래대로 영어도 바꾸면 어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In a bathtub Because of Because of In a bathtub 6가지 질문 중에 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네. 나는 이거 물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오렌지 먹으면 안 된다. 참 희한한 법이네요. 욕조 안에서 오렌지 먹으면 안 돼. 뭐 어쨌든. 이상한 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한 법이라고 했으니까. 오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왜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 Shouldn't You shouldn't I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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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두 이게 하다시두냐? 하다시두야? 아... 아... 숄돈이 새 뜻이 뭐예요? 아... 먹어서는 안 된다. 밑에 다 있는데... 숄돈이 새 뜻이 뭐예요? 숄돈이 새 뜻이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 누가 다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두 양념식 양념식 뒤에 하다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 진짜 이거 또 설명해야 돼?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물어야 되고 유는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유가 있었는데 유가 아이를 바꿨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shouldn't you eat 아니고 shouldn't I eat 만들었네요. 어? 몇 번이나 합니까? 양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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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 캘리포니다 아니 뭐래 인 플로리다 유어 웨링 스위밍 슈트 인 플로리다 인 플로리다 유어 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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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선 하고 슈트 슈트 스위밍 슈트 붓은 화이트 조용 수영복을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야 다음 문장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대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는 뭐 다시 왔어요? 내가 입고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 중이다입니까?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럼 얘도 영어로 바꿔주세요 어 어 음 because 이게 눈 차요? 헐 아 헐 오케이 생각해서 다음번에 또 질문을 할 거니까 대답할 준비해 주시고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당연히 왜지 우리말 영어 순서 왜 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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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what 아 what 왜 민 뭐라고요 그러고 우리 그냥 내내 아 우리 저희 꼬리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OK.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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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you are swimming suit? 아니... Waring swimming suit? 한 번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상의 잠시만요 쇼, 숄드? 유슈든 싱! 유슈든 싱! 인, 인, 프론트 오피피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그, 그 양념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만나봅시다 아 오케이 인, 잠시만요 인, 프론트 오피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 프론트 오피피플 인 프론트 오피피플 인 프론트 오피피플 오렌지 오렌지 넌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아, 그 다음에 유, 숄든,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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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플로리다 인 플로리다 넌 입고 있는 중이다 너는 수영복이다 넌 수영복이다 You are a swimming suit 아, 아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You,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uit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배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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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는 욕조 안에 있다? 인... 배스톱 오케이, 어 그럼 욕조 안에, 너는 욕조 안에 있다? 아, 인사이드 어 배스톱 응, 인사이드 어 배스톱도 욕조 안에고 너는 욕조 안에 있다? 아 You are You are You are inside a 배스톱 In a 배스톱 배스톱 You are in a 배스톱 You are in a 배스톱 You are in a 배스톱 Sing is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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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하다씨 아니야 네 이름씨야 무엇, 노래, song Go to school Go to school 그러면 넌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You are You are You are Should not go to school You are, should not You are, should not You are, should not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양념씨야? You... You should not go to school You should not go to school Go to school 그 다음? Onion Onion 넌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You... You... 잠시만요 You... Smell like onion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Onion Inside OK, 기차 안에서 Inside a train 너는 노래에선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너는 노래에선 안 된다, 너는 노래에선 안 된다.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여보세요? 노란다. 왼쪽은 제일 위에, 제일 밑에. 그다음 오른쪽은 가운데 두 개.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노래에선 안 된다. 너는 요거에선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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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로우?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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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란 말은 아닌데요? 응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hould or not Should not Wisconsi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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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here You You wearing You wearing a Swimming suit You are wearing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wearing Don't You are wearing You Thank you Love Love Strange Strange There are very strange Of There are very strange 웨스터벌지니아 여보세요